뒷모습 포토 촬영하기에 있습니다 자 자 우리 제구의 아이들분들 그 자리에서 고개만 뒤로 돌려주셨다가 재밌는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포즈에서 고개만 뒤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 거기서 고개만 뒤로 살짝 자 새로운 포즈를 또 개발했습니다 뒤태와 아름다운 얼굴을 함께 상징을 담을 수 있는 자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탁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